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자신의 채널에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채널에 커뮤니티란 항목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란 항목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하단에 이와 같이 나란 것이 있어요. 나. 이 나를 터치하면요. 나를 터치하면 여기에 자신의 채널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채널보기가 나옵니다. 이 채널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채널보기를 터치하면 자기의 채널로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아래쪽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란 항목이 채널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항목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렇게 글이 쭉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올려놨냐 하면 여기에 설문조사를 올려놨어요. 여기 같이 설문조사도 올려주십니다. 제 채널를 강좌만 올리면 좋겠느냐. 다양하게 지금처럼 올리면 좋겠느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항목을 설정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도 가능하고 그 외에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사진을 올려서 설명할 수도 있고 유튜브의 링크를 여기에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소 자기 채널의 홍보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커뮤니티가 없는 커뮤니티가 없는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다른 채널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 나를 투치해서 여기에 채널보기를 투치합니다. 채널보기를 투치하면 여기에 이 채널은 호음 있고 쇼츠 믿고 동영상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항목도 없죠.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항목을 만들려면은 커뮤니티가 채널에 없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만들려면은 이 하단에 글쓰기 아이콘 있죠. 동그라미 속에 더하기 이것을 투치합니다. 이것을 투치를 하면은 하단에 보면 제일 처음에 동영상 이쪽에 보세요. 동영상 이렇게 있죠. 차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쇼츠, 라이브, 게시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물이라고 나옵니다. 게시물 이것이 커뮤니티와 관련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더 많은 기능 사용하기 이렇게 해놓고 게시물을 만들려면 간단한 일회성 인정을 완료하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인정을 완료해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게시물을 터치해서 글을 올리면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터치해 보면요. 여기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일회성 인정 필요가 있어요. 이 한 번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게시물을 작성하고 자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적성하고 다른 고급 기능을 이용하려면 인정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 인정은 인정 옵션이 몇 개 있어요. 인정은 유튜브에서 스팸을 제한하고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했죠. 그래서 위를 올리면은요. 위를 올리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상 인정 사용이라고 했죠. 성인 시간회가 일반적으로 최대 1일 자신의 모습을 담은 30초 길이 30초 길입니다. 길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다음을 터치하면요. 자기가 하루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담은 30초 길이 동영상을 올리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한 신분증 사용하기 되겠습니다. 성인 시간 일반적으로 최대 하루가 걸리는데 성인이 되는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다음을 터치해서 진행하면요. 자기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을 인정을 받으면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 기록 쌓기가 있어요. 이것은 성인 시간에 일반적으로 최대 2개월은 걸린다. 채널을 만들어가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면은 채널을 성장시키고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고 따르면 기록이 자동으로 쌓여서 저절로 저절로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편한 것은 바로 하려면요. 이것이 제일 유효하더라구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다음을 투체해서 하던지 그리고 성인 시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거죠. 채널 기록을 계속 동영상을 계속 쌓아 놓으면요. 계속 올리면 저절로 이 커뮤니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자 그래서 진행을 하면 하단 여기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에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게시물 있죠. 게시물 이걸 터치해서 글을 올리면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요. 다른 채널로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투치해서 들어가서 최하단에 있는 나 이 아이콘을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저희 석송랜드 채널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채널보기 있죠. 이것을 투치하면 여기에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죠.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면 하단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동영상 쇼츠라이브 게시물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게시물을 투치합니다. 게시물을 투치하면 오늘은 회원들과 무엇을 공유하시겠어요? 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 만든 것을 여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만든 것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올린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었어요. 화면에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 위쪽에 게시라고 있죠? 이 게시를 터치합니다. 게시를 터치하면 조금 기다리면요. 보기가 여기 떴어요. 보기 이걸 탁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커뮤니티가 선택이 되면서 저절로 아까 올린 것이 4초전에 올렸다고 나오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올려보면 조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보기를 터치하면 자세히 본 것이 나오겠죠? 자세히 보기 터치하면 여하튼 오늘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좋아요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것이면 좋아요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설문조사도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올리려면 그와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이 허락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플러스 이것을 터치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시글 제일 밑에 보세요. 게시글 오른쪽에 이 게시글을 터치해서 글을 올리면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갑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